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 정상적으로 제가 이전에 유료사업을 했었으면요.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사업을 했었죠. 이 종목 제한 5천만원은 한 종목의 추천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은 무료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시 시리즈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일기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21만원입니다. 21만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4만5천원까지 빠졌습니다. 4만5천원. 그러면 다섯 토막 가까이 난거죠. 제가 추천드리고 난다면 지금 정확히 100% 올랐어요. 100% 올르고 지금 약 한 30% 지금 주가를 반납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다시 빠져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4만5천원을 깼으니까 이번에는 4만원을 깨고 얼마로 빠질 것인가? 저는 2만원까지 빠진다고 봅니다. 2만원. 2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뭐 2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2만원 이하로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원을 잡은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만5천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는데 반토막 더 안 나겠습니까?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만원이면 내 잠재자산 21만원만 찾아 먹어도 1,100%다. 1,100% 그런데 2만원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랬을 때는 쇠폭이 터지는 거죠. 그냥 1,500% 1만원까지 빠지면 그냥 2천%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종목.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료 사업을 할 때는요. 뭐 9년 가까이 유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평상시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추천해서 돈벌이 했으면 됐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추천 사업을 하면서 돈 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요. 국제유가 그 다음에 S&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번 수익금입니다. 자그마치 2년치에요. 그리고 이전에 이 수익률은요. 이 수익률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240탄이라고 나오죠. 240탄 자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제가 240개 종목을 몽땅 샀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최하 1000% 그러니까 무조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213탄째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왜 집요하게 4년 동안 수익률을 집요하게 준비를 했는가. 이제 때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때가 되면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는 수익률 근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이때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잘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인연 맺는 길 자 유튜브를 보시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이 주소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앞으로 당분간 대공황이 끝날 때까지는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라는 이 카페의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대로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업 이념을 보십시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매달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민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공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대공황이 터지는 첫 번째 신호탄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오늘서부터 초금락이 올 것이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권이 왔죠.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을 하시고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10배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동번호 능력을 갖고 있는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이 어려운 시기에 10배로 이상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12탄입니다. 212탄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경제대공황 제2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엄청나게 큰 후포봉으로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의 나를 만나는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제가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 자료를요. 4년 동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이렇게 4년 동안 카페 방장이 꾸준하게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군데도 없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2탄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인데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재무구절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2만원입니다. 42만원 잠재자산이 42만원짜리입니다. 자 이 종목이 뭐 하나 빠진 것도 없죠. 뭐 하나 빠질 것도 하나도 없는데 종합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6만원 6만5천원까지 있겠어요. 6만5천원 자 42만원짜리가 6만5천원까지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거의 뭐 8토막 가까이 난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종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재무구절이 굉장히 좋고 회사의 업력 그러니까 네임별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이런 종목은 최하 5천만원을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종목 추천비용이 5천만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유료 사업을 접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고자 이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지식인의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제가 유료 추천업을 했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직장에서 다 퇴직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지식인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꾸면서 여러분들 자본이 없다라고 해도 아니면 이번 급락장에 전 재산을 잃었다라고 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꾸어 드리겠다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42만원짜리가 6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약 40% 정도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 종목은요 2만원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2만원 자 2만원까지 빠지게 되면은요 이거 지금도 초대박이에요 지금도 평상시 같으면은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당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6만 5천원을 깨고 2만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자 2만원이면은요 목표가를 1차 어디로 잡을 것이냐 목표가를 20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10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황이 오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도 6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2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고요 1차 목표가 20만원만 잡아도 1000%는 거져먹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창시 같으면 이 종목 무조건 이 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5천만원을 이전에도 이런 종목은 제가 5천만원을 추천 금액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돈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식시장에서 많이 손실이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라구요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후원금 제도라고 있죠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 제도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돈 버는 비결은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돈을 많이 벌어준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하고 저같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량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대로 같이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모조리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212탄인데 212탄 220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게 돈 버는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240개 종목이라고 여기 지금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2026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자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제가 지금 212탄째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률 240개를 제가 몽짱 추천하고 제가 다 샀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많이 샀고요 자 이제 이때보다 더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매달 18일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날 월 배당을 6%씩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에 관심 있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유념있게 지켜보시고 이제 여태까지 돈 버는 비결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였는데 제가 잠시 수익사업을 멈췄어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이날 자 이날 이 포스트 쓴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번에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이 왔죠 넉넉히 계시지 마시고요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삼성전자 올라타신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모조리 다 옮겨 타십시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도 사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제가 국가부도 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헛뜯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들 방송 매일 쫓아다니면서 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 보유주식 몽땅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찍어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11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2016년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올린 수익률입니다 이때 수익률보다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211탄인데 이 종목이 4배 5배 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8,000원입니다 8,000원 8,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급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두 토막 가까이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다지 많이 빠진 종목 아니에요 잠재자산이 8,000원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두 토막 정도 이렇게 났는데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 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고 해도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은 종목인데요 거기에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심하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가 항상 그렇죠 211탄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대공황이 오면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도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잠재자산 대비 일곱 토막, 여덟 토막이 나는 구간입니다 1,000원 대면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이다가 최근 분기에 일부 영업이익이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폭이 크지는 않다 사내 현금 흐름도 아직은 양호하구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거의 다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차피 감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원이라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잡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는 터지는 종목이고요 1,000원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재자산 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요 1만 2,000원까지 홀딩을 할 겁니다 1만 2,000원 그러면 1,200%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근데 여기에 쇠뽕이 터져서 만에 하나 1,000원 미만으로 빠진다면 그건 뭐 2,000 단위로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약간 손실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뭐 이렇게 좋은 종목 잠재자산 대비 8,000원 대비 1,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뭐 8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 대공황이 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나를 누르시면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를 누르면 자 지금 이 밑에는요 유료 카페인데 제가 지금 유료 카페를 잠시 수돕을 했습니다 자 이 후원 제도 멤버시 후원 제도를 링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기업입니다 매달 18일입니다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는 점점 점점 배당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네이버에서 나를 때려는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 운영을 한지 지금 9년이 됐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는 할 수 없지 않는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 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잠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회원 제도로 바꾸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오른쪽에 이거를 보십시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왔죠 이번 급락장에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날 자 월가이들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한 이 포지션을 내가 봤다 그날이 바로 요 날이다 자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다우지수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는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 한번 정확하게 고점에서 어 급락장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6탄이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기업에 대한 네임별류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85,000원인데요 85,000원 자 85,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하니까 이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3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5,000원 뭐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이 종목은요 퍼가 작동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 종목이고 회사의 네임별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온다라고 해도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가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지금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이번에 전저점이 약 35,000원에서 38,000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 만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만 자 만원이면 이 종목 2만원으로 그냥 계산 뭐 편안하게 잡는다라고 해도 내 잠재자산이 8만 5천원이니까 약 400%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고요 2만원 자 35,000원에서 35,000원에서 이거 대공황이 터지면은요 조금만 빠져도 이 가격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크게 한번 흔들어 대면은 그냥 2만원대까지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얼마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냐면 2만원 이하로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만원 이하 그렇게 해서 8만원이면 약 400% 예를 들어서 2만원 이하 만원대까지 만원대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아유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대기업에다가 쉽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8토막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상 불가사의한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만원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800%고요 이 종목 만원까지 떨어지든 2만원까지 떨어지든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25만원을 잡을 겁니다 25만원 자 그러면 2만원에서 25만원이면은요 약 천안 200% 되죠 만원에서 25만원까지 홀딩한다 그러면은 2500%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워낙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요 잠재자산을 오버슈팅을 하면 25만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만원이든 2만원이든 매수한다 그러면은 저는 목표가를 무조건 2500% 25만원까지 잡을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 2의 IMF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면은 제가 한 종목에 이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뀔이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자 이게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최소한 이거는 5000만원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네임별로가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000% 수익이라고 해도 어떤 종목은 1000만원이고 어떤 종목은 5000만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믿을만한 기업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수익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뭐 추천하면서 이렇게 돈벌이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외환위기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대 불황이 오게 될 텐데 지식으로 돈 버는 놈이 이때까지 이전에는 뭐 경기가 뭐 대공황이 아니니까 제가 수익사업을 했겠지만 최소한 대공황 때까지는 제가 수익사업을 포기하자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100만원의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IMF 경제 대공황이 끝나면 저는 다시 주식을 추천하면서 돈을 벌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이 날이에요 자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포스트를 글 썼죠 자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죠 아직 상승 추세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제2의 신호탄이 분명히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사에 대한 내인별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선호를 많이 하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똑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1000%라고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천만 원인데 이런 종목은 5천만 원씩 받았죠 이전에 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의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곧 이 종목으로 이제 대박이 터지게 될 텐데요 자 대공항이 오면 여러분들 제2IMF가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물어보시는데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 자 이거를 잘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한 종목당 후원금이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후원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저께도 5회분에 대한 여기 보시면 5회분 자 매달 18일날 그 배당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자 배당을 관심있게 지켜보실 분은요 이 포스트 공시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누적 수익률을 공개를 못했죠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 카페에서 이제 재계순이 탈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공개하지 못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요새는 제가 해외선물에다가 투자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대박 주식 시리즈만 지금 오늘 210탄 째 공개를 했죠 210탄 째 공개를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누적 수익률을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작년 12월 12월 까지인가 아마 공개가 돼 있을 거에요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로 최근에 이제 바꿨어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만 지금 210탄 째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선물 거래를 잠시 멈추고 주식 수익률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수익금이 394만 원이 나왔죠 5월 21일 날 394만 원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1034만 원 그리고 요 날 뭐 한 천만 원 가까이 되구요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파워 포인트가 언제까지 12월 까진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자료는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상세히 지금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붉은태양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선물 선물 수익을 보고 뭐 아직도 믿지 않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저는 이제 하나대2를 쓰는데요 하나대2는 수익률 캡쳐를 할 때 여기에 모의투자라고 되어 있죠 자 모의투자는 이렇게 가로열고 모의투자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실전계좌는 여기 모의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4월 1일 날 자 218만 원 132만 원 3월 26일 163만 원 220만 원 397 자 6500 이걸 홀딩 해가지고 아주 대박 한번 쳤습니다 6500 1400 그 다음에 1080만 원 140만 원 1500 540 182만 원 588만 원 자 2월 13일입니다 89만 원 30만 원 76만 원 100만 원 2월 11일 170 250 69만 원 2월 10일 138만 원 80만 원 자 1월 23일 750 1200 730만 원 1월 22일 1110만 원 106만 원 뭐 요렇게 해서 이 수익금이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작년 12월 것 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텐데요 12월 이전에는 이 왼쪽 파워포인트까지 다 되어 있구요 그 이후 이제 올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것 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여드릴 텐데요 자 12월까지 일단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선물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전업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자 선물옵션이든 주식이든요 돈보는 비결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주식투자 하면서 꿈이 전업투자가 꿈이에요 자 이 전업투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보는 비결을 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하시고서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 그전에 좋은 대학교 취직하기 위해서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학원비 지불한 그 돈만 해도 돈이 그 시간과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를 안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은요 돈 버는 비결은 딱 한가지입니다 지식이 돈이에요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미리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때 들어오셔가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5년 10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저처럼 저처럼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5년 이상 10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노 걱정 없죠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자랑 2년이 되시면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이런 거를 옆에서 견눈질로 배우면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가장 돈을 빨리 버는 비결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주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분들하고 인연을 맺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 이 달땡님 이 수익률 보십시오 자 이 카페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15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미리미리 인연을 맺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을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국민기업 관성의 일반 주주 주내온 주주 가 되신 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 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날 같이 매수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보시고요 이때 2014년도에 제가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엄청난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겠다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익률 근거 자료를 자그마치 4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 여기 시행일이 나오죠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돈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요새 최근에 이제 회원님들이 속속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 종목이 최하 1000%짜리죠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그동안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 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대공항이 오고 제2의 IMF가 오는데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 벌이를 하면 되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구제의 손길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익사업을 전부다 포기를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이죠 포기를 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취임 연설문을 듣고 유사투자자문업 수익사업을 그동안에 제가 했었죠 과감히 포기를 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내렸다 경제대공항 외환위기를 맞아 전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올 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온 국민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 그렇게 해서 후원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천만원 추천금액이 한 종목이 천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주어야 추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최하 금액으로 어 백만원으로 어 순수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대박주시지 시리즈를 선물을 하면서 어 대박인생으로 바꿔드리겠다 그렇게 어 마음을 먹고 이날서부터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제 추천금액이 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하 가입을 못하셨던 그런 분들이 네 분이 이제 백만원으로 백만원씩 후원금을 내시면서 후원을 내주셨어요 자 후원 내주셨는데 이분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랑 2년이 되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기회를 계속 엿보던 분들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추천은 못 받고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저랑 인연이 되시면서 계속 쪽지를 주고받고 소통을 했었던 이 회원들이 이 네 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내주셨는데요 저는 당연하게 대박주시시리즈를 추천을 했구요 그래도 고맙죠 그래서 이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의원이 돼서 국민기업 관성의 정식 주주가 될 때까지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와 동일하게 후원금 6%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이상 도달할 때까지 제가 매달 지불을 하겠다 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서 이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선물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천사님 그 다음에 울산산단님 그리고 달려라하니님 히란나님 이렇게 네 분이 이날 가입을 해서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후원금 사회환원금 이죠 6%를 제가 매달 배당하겠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도달할 때까지 제가 매달 지불을 해드리겠다 라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두 분이 또 가입을 하셨어요 국민기업관성 주주님께 선물 드립니다 해가지고 너와나우리님 천사님 요 두 분이 오늘 이제 새로 가입을 하셔서 200만원이라는 후원금을 내주셨는데 이 국민기업관성의 번영을 위해 가지고 후원을 내주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또한 똑같이 6%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1000% 이상 대박을 내시고 저는 뭐 이 종목이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까지 수익이 날 거다 라고 보기 때문에 300% 날 때까지는 내가 매달 뭐 100%만 내도 회비 뽑고도 남죠 수익만 나도 100만원 추천금에 이 후원금 제도는 뭐 10%만 올라도 100만원 빼고도 남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 6%로 해서 매달 매달 지불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매달 지불해 드리는 연 6%의 배당금으로도 단 몇 주라도 보태서 사라 라고 제가 즉흥적으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랑 저랑 인연이 되신 분은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이 기업 이념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규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노후에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이렇게 6% 매달 18일날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포스트를 잘 보시고 이 공시를 잘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이제 머지 않은 세월에요 틀림없이 대공항 IMF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저는 이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언제서부터 이야기를 했는가 꽤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국민기업 관성 나를 따른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는요 유료 카페인데 지금은 이제 후원금제도 어 를 변경을 하면서 잠시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제가 수익사업을 안하겠다 라고 잠시 수익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의 이동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부의 이동 대박주를 선점해라 일부 이부가 있죠 2017년도입니다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왼쪽에 2016년도에 대박주식시리즈 왜 이때 당시에 추천을 했는가 유튜브나 이런데 보시면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2015년 16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유튜브에 뭐 경제대공왕이 온다 퍼펙트스톰이 온다 블랙스톰이 온다 국가부도가 난다 이런 글들을 쓰는 유튜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다 사기꾼들이에요 아니면 전문 지식이 없거나 자 저는 이때에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 절대 대공왕은 논할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야기하마 그리고서 대박주식시리즈를 이때 당시에 240단을 추천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몇 년 후죠 이제 그때가 온 겁니다 그때를 예측을 해서 지금 이때를 예측을 해서 제가 부의 이동 1부 2부로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날입니다 이날 2월 26일날 자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요 날이죠 2월 26일날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는서부터 종합주가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이에요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7시 56분에 7시 56분에 글 썼습니다 그리고서 대풍락이 왔죠 자 요 날 요 날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월가 이들이 주식 혐오를 전부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제가 이제 대공황이 시작이 되고 제 2의 IMF 사태가 이제 터질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질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자 올라왔어도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동안에 지금 뭐 주식 기존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일곱 토막 여덟 토막씩 났어요 다 자 빨리빨리 순실을 짧게 짧게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는 두 번째 하락장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대공황은 모든 부민들이 이제 직장을 잃고 길바닥에 나 앉게 될 텐데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고 불황이 올 때에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훗날 재산이 최하 열 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자 돈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아르바이트를 하든 알바를 하든 아니면은 노가다 현장에서 몸뚱아리로 몸뚱아리로 내 인건비를 받든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일매일 몇만 원씩 주어 담으세요 그러시면 그게 훗날 여러분들 재산에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자그마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가 지천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가 같은 날 동시에 매수했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구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추천드리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거는 2016년도구요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에서 5배 다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인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만원이거든요 자 만원에 7년 연속 영업이기 흑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만원짜리가 아 이 종목이 이제 4천원을 깨니까 주가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강하게 오면서 약 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수 들어가서도 뭐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조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은요 전조점 4,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자 지금 현재가가 7,000원이에요 7,000원 자 7,000원인데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은 1,400포인트를 깼을 때 4,500원을 깼기 때문에 이제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은 틀림없이 전조점 4,5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의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의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1,000원까지 빠지든 2,000원까지 빠지든 2,000원까지 빠진다 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면 되는가 1,000,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1,000,000원을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1,50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종합주가 때 4,5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항이 오면 1,400포인트를 당연하게 깨고 내려가는 건 이건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이 5,000원이면 자 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자 목표가를 1,000,000원을 잡을 거기 때문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1,5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 제가 왼쪽에 여러분들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4년치 자그마치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고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시고 인연이 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잠시 후에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이제 이 대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10탄 째 이렇게 시험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제가 매수하는 이유는 뭔가 저 또한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대박 종목이요 어마어마하게 지천에 깔려 있다 노다지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왼쪽에 이렇게 4년치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카페 광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인연이 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랑 인연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이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량으로 듣고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유료 카페가 있는데 유료 카페는 지금 제가 지금 유료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면서 돈 벌 수는 없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 때에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그 후원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환성은 매달 5월 매달 18일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이제 그저께 18일날 배당을 했어요 이 배당 봉시를 보시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죠 나는 주식 투자는 못해도 돈은 좀 풀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환성 배당금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오늘도 이제 두 분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분들한테 선물 드렸습니다 매달 6%씩 배당을 제가 책정을 해 드렸습니다 자 너와나우리님하고 천사님은요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래전서부터 카페 가입을 하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던 분인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 인연을 맺으려고 고생을 그동안에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이분들한테 매달 6%의 배당금을 주겠다 제가 사회환원금이죠 사회환원금 배당금을 주겠다 그러고서 제가 오늘 포스트를 썼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 지금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제가 주식 추천하면서 돈 벌이를 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주식 추천 비용을 지금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저랑 같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를 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포스트가 자그마치 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제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자 대공황의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때 제가 모든 주식을 다 정리를 해라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자 기술적 반동 공간이 제가 한 달 반째 계속 상승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다시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대공황의 시기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모조리 싹쓸이 하실 분들 아니면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09탄 인데요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회사의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자산이 뭐 아주 기하급소적으로 잠재자산이 기하급소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아주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뭐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종목은 정상적으로 수익사업을 얼마 전까지 했을 때에는 이 종목 추천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는 책정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수익사업을 잠시 멈췄습니다 국민들이 이 어려운 때에 돈을 갖고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잠시 유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제도로 100만원으로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지금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7년 연속 영업이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으면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만3천원입니다 8만3천원 자 8만3천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2만원까지 빠졌어요 약 400% 가까이 내 잠재자산 대비 4토막이 난거죠 자 지금 뭐 한 4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절대 이 4만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은 이미 자 자산운영사가 아주 강하게 작전이 끼어져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대박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임별로가 아주 기업에 대한 네임별로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 뭐 한 4만원까지는 뭐 홀딩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것은 경제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초대박이 터지게 된다 제가 지금 대박 주시 시리즈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자 이 종목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 지금 수익률 나오죠 이게 240개 종목인데 이 240개 종목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조점 2만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무조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잘하면 5천원까지도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게 잠재자산이 8만 5천원짜리가 만원까지 떨어진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퍼펙트스톰 블랙스완 아닙니까 대공황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주식시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작전 세력들이 지금 계속 주가를 지금 빼고 있어요 왜 거저 주사 먹으려고 작전해서 1000% 이상 대박을 치려고 작전 세력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준비한 종목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209탄째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대공황이 오면 전조점 2만원을 깨면서 무조건 만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최악의 경우 5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8만 5천원이니까 계산하기 편안하게 해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만원을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다 근데 5천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이게 2만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2만원에서 반토막 나는 거는 우습죠 자 그래서 5천원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뭐 여러분들 뭐 계산하기 뭐 뭐 계산 잡을 거 뭐 있습니까 1,300% 400%는 그냥 그냥 거져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209탄입니다 209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다 1000%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을 아셔야 돼요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자 네이버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는 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저희 카페에 후원 국민기약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약관성의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자 나는 후원금 낼 돈도 없다 그러면은 이 국민기약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시면 제가 무료 추천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약관성은요 매달 18일날 매달 18일날 6% 6%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약관성을 주목하시고요 자 이제 어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약관성에 찾아오셔가지고 어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두 분이 후원을 하셨는데 제가 제가 대박 주식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어 후원금 내신 분들한테 제가 매달 6% 배당금을 제가 어 지불해 드리겠다 라고 오늘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자 이 국민기약관성에 오셔가지고요 아무한테나 선물 드리는게 아니라 저랑 인연이 되시고 이 국민기약관성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에 포스트를 쓰시고 관심있게 지켜보신 분들한테 제가 연 6%의 배당금을 어 지금 지불해 드리겠다 라고 오늘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약관성을 넘어서가지고요 이전에 대박 주식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IMF 대공황이 오는데 아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돈보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천만원이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이너서클 회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다 자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인데요 자 제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된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끊어 나가시면서 종합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끊으셔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 놓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를 알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이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입니다 208탄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인데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서부터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수익률보다 지금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토질 종목들만 지금 현재 208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2016년도에 제가 왜 이 자료를 준비했는가 이제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고 제2IMF 국가부도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에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통째로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4년치입니다 4년치 지금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권합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인데요 참고적으로 저는 왼쪽에 240개 종목을 모조리 다 매수를 한 수익률 여러분들이 아까 보고 계시죠 자금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75%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얼마까지 빠지니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자 이 종목은요 7년 전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잠재자산이 8500원 짜리입니다 8500원 자 8500원 짜리가 이번에 3000원까지 빠지니까 약 세토막 난거죠 세토막 나니까 지금 60% 정도 지금 60에서 70%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 조정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자 1400포인트였을 때 3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그거 2000원 깨는거 눈 감고도 깨지죠 자 그랬을 때 이 종목 맥시멈 제가 1000원을 보는 겁니다 1000원 자 1000원을 보게 되는데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무조건 500원이구요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아 그냥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8500원까지만 홀딩을 해도 85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쇳복이 터지는거죠 쇳복이 터지는거죠 그냥 여러분들 조상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대박을 내라 붉은 태양 차관성 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구요 자 여러분들이 돈버는 비결은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처럼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전에 카페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잘 안 보여 드렸는데 지금은 잘 안 보여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 포스트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이래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실 수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에요 1000개가 자 이런 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달땡님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1557% 200% 130 120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이 대공황이 온다 이 2월 26일날 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26일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 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쪽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동 구간이 제가 계속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게 좋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 주소가 있어요 국민기업관성 여기를 클릭을 하십시오 이 밑에는 전부다 유료 추천주기 때문에 이 후원카페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관성 이 포스트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를 잘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 이제 경제대공황이 오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회가 오는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급락하는 때가 있으면 급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대공황 그 다음에 제2의 IMF 외환위기는요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자 준비된 사람들한테 준비되지 않은 다수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이제 경제대공황이 오면 저를 만나서 미리미리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대박주시 시리즈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500원 그래서 이제 특정 금액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합주가가 올라올 때 일부 끊으셔야 됩니다 손절을 좀 짧게 짧게 끊으실 분들은 끊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 쇳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850%고요 자 8,500원을 오버슈팅을 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7탄입니다 207탄 207탄 35만원 이니까 지금 9만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35만원까지 홀딩을 하면 약 한 뭐 한 200% 가까이 수익은 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종목이요 이번에 대공황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35만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 6만원까지 빠졌습니다 6만원 6만원까지 빠졌다는 것은 다소 토막이 난거죠 지금 약 한 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자 온다는 조건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퍼가 굉장히 좋은 종목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이 이번에 뭐 6만원까지 빠지는 것도 이거 사실상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 15년 동안 주가가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종합주가가 이제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6만원까지 이렇게 빠진 거죠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6만원을 깨고 저는 3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질 수 있다 3만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3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정말 몇십년만에 한번 오는 기회입니다 몇십년만에 자 6년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종목은 200%만 200%만 먹는다 라고 해도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금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이렇게 받는 종목인데 자 돈 많으신 분들은 1000원 2000원짜리 못사거든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몇백프로 수익률밖에 안돼도 제가 이런 종목은 추천금액이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추천금액을 받았죠 자 지금은 100만원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큰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이 종목을 유념있게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2만원대까지 자 3만원 전저점 6만원을 깨고요 대공황이 오면 3만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최하 1000%의 수익을 볼 수 있고요 3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2만원이죠 그때는 뭐 1500% 이렇게 큰 종목 비중이 무겁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2만원대 3만원대에서 산다 이거는 뭐 거저 주저 먹는 겁니다 회사의 내인별로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어 지난 십 몇 년 동안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그거 뭐 10% 먹자고 앉아서 떡 떡을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빨리 빨리 전화를 하면서 대박 주식 지레지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요 돈을 벌어본 사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수익을 내주었는가 이런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요 돈 버는 사람 돈 번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서 줄을 쓰셔야 돼요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카페 로 찾아가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후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죠 한 종목의 최하 추천금액이 천만원이 넘었던거 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무료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제가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험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겁나겠죠 자 첫번째 신호탄이 왔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해 가지고요 미국 S&P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황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시면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못하면서 이 주가가 다시 전조점 6만원을 깨면 무조건 3만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아까 말씀드렸죠 35만원이 넘는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구요 이제 이 후원 링크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교육관성 멤버시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옵니다 이 링크 주소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교육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배당공시 6% 연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공시 나오죠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유념있게 지켜보시구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jimf 경제대공황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인데요 어 오랜만에 동전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동전주는요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어 장난을 아주 자주 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 205탄 아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껴 있고 그리고 갖고 놀기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일부 손실이 올 수 오고는 있지만 뭐 그다지 크게 손실 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아직은 쓸 필요는 없다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모든 업황이 단기 손실이 영업 적자 전환이 되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해도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속출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주식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6,000원짜리 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 3토막이 넘게 난거죠 자 지금 약 100%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요 100%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6,000원만 찾아 먹어도 1200% 짜리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동전주입니다 동전주로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현재가가 지금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 드립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지는가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완전 동전이 되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요 뭔가 이유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 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나면 이 국민적 관송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링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최소의 금액으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제가 100만원의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유료 카페를 여기를 찾아오시면은요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천만원짜리입니다 천만원 저는 1000% 수익이 나는 종목은 한 종목에 천만원씩 추천드렸던 이런 카페인데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 벌이는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수익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도탄의 지경에 빠지고 있는 이때에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주식으로 돈 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한 종목에 1500만원 비싼거는 5000만원이 넘죠 자 그 수익사업을 전부 다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바꾸어서 이제 이 국민의학 관성에 멤버식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꾸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를 잘 읽어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입니다 매달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무엇 때문에 고역배당을 하겠습니까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저랑 인연이 되신 주주 회원님들한테 최고의 배당도움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월 18일날 이렇게 배당 공시가 나왔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이 종목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아까 1200%라고 그랬네 500원에 아 아니다 500원에 6000원 하면 약 1200%죠 자 500원에 매수해서 600원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입니다 204탄 영업 손실이 당기 손실이 좀 오기는 왔는데요 음 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기 손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 그동안에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도 잠재자산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꾸준하게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볼 때 대부분 이제 당기 손실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주식은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체크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당기 손실이 최근 분기에 왔지만 뭐 그 적자 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리고요 어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35,000원 짜리입니다 35,000원 자 35,000원 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대공황이 오거나 그리고 국가 부도사태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잠재자산도 중요하지만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쌓여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자 6,000원 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 그러면 35,000원 짜리가 6,000원 까지 빠졌으니까 5,000원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80% 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이라도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대공황이 안오면은 그냥 35,000원 까지 홀딩 하셔도 200%는 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을 최소한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 종목을 얼마까지 빠트려야 되느냐 저는 3,000원 이하로 보거든요 3,000원 이하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영업이익의 손실복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다 감안하고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가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이번에 깨고 내려갔잖아요 자 이번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이 종목이 6,000원 까지 빠졌으니까 저는 3,000원 이하 2,000원 까지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거의 뭐 열토막이 넘게 나는 거죠 열한토막 이렇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블랙스완이고 퍼펙트스톰이고 그게 경제 대공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열토막이 넘게 나는 이런 엄청난 종목이 터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 까지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4개 종목 몽땅 싸그리 저는 다 매수할 겁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고 계셨던 이 수익률이요 이게 240탄 아닙니까? 240탄을 제가 이때에 다 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 이 왼쪽의 수익률 보다 5배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이게 쉽게 오는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카페 방장이 추천하는 종목 그 다음에 본인의 수익률 이렇게 4년 동안 공개하는 사람 단 한명도 없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5,000원인데 이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3,000원 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쇳보기 좋으면 2,000원 까지 빠질 수 있어요 자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3만 5,000원만 찾아 먹어도 1,5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저를 찾아오시는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밑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오는데요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종목 제가 10일 전까지만 해도 수익사업을 할 때면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한 종목에 근데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 100만원을 후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박 종목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매달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국민기업은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에 대한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터를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는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제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1,500만원짜리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2IMF 국가부도 사태가 오는데 돈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이 때를 틈타서 제가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왼쪽의 수인율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요 날 요 포스트를 잘 지켜보세요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는 여러분들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의 날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미리 찾아오셔서 이제 제가 또 한번 주가를 예측을 해 드리는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인생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은 이 종목은 3,000원 이하 그래서 2,0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 1,500% 2,000원에 3만 5,000원까지 홀딩을 하면요 여러분들 최하 1,500%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평생에 한번 오기 힘든 이 엄청난 대공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5배로 늘리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3탄입니다 203탄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단기 손실이 조금 좀 왔는데요 이 종목은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으면서 회사가 아주 네임밸루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인데 이 종목은 작전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산운영사가요 지금 엄청나게 이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400포인트까지 깨지니까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으로 깼어요 자 2만원으로 깨서 지금 60%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작전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전세력이 누구인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자산운영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종목으로 이미 자산운영사들은 이미 큰 수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지금 뭐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단기 손실이 조금 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9만원짜리가 2만원을 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강하게 자산운영사가 바닥에서 훑어먹기 위해서 이 대공황이 오는 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요 이 종목 저는 5천만원입니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뭐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에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100만원에 후원금 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종목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인데 지금 2만원을 이번에 깼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를 계속 뺄 겁니다 왜? 작전세력들이 바로 누구냐 자산운영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운영사라는 애들이 뭡니까 돈갚고 돈질을 하는 놈들이에요 좋은 종목을 헐값에 주워 먹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사태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종목 이번에 2만원에서 2만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목표가는 얼만가 무조건 만원 이하로 뺄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으로 잡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9만원이니까 자 9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 900% 자 만원 이하로 만원 이하로 빠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만에 하나 뭐 만원은 저는 깰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9만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900%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런데요 이 종목이 이번에 대공황이 터지면 2만원을 깼는데 만원까지 깨는 거는 우습게 깨겠죠 그래서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5만원 5천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천원에 내 잠재자산이면 뭐 1500% 그냥 거주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틀림없이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 작전세력들은 이 종목을 만원 이하로 빼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임벨루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주식이라고 하는게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이 온다 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2만원을 깨서 뭐 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게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기업인가 국민기업 관성 멤버시 후원금 안내제도 를 보시고 이런 대박 종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임벨루가 좋은 기업은요 사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무조건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금액이 11점만 해도 5천만원 짜리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거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제가 이런 종목을 지금 100만원에 후원 내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저께에도 5월 18일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거든요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저희 카페 국민기업관성으로 찾아오시구요 이제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 포스트 2월 26일날 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다우지수가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코스피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요 날이에요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첫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미국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일 때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맨 후에 꼭대기에서 대불황이 올 것이다 라고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향분석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죠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 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자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1500% 터진다 라고 해서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고액 자산가들은요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쉽게 못 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네임별로가 굉장히 좋은 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와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이 되겠습니다 202탄 자 이 종목이 6년 연속 영업일기 흑자 흑자 지속을 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 연말하고 이번 어 분기에 어 영업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자 영업 손실이 뭐 단기적으로 지금 왔는데요 뭐 이 종목이 아니라 이제 대공항이 오면 뭐 어느 종목이든지 7년 뭐 10년씩 이렇게 업력이 좋은 종목들도 다 단기 손실이 올 수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다가 조금 어 영업이익이 더 빠지면은 뭐 적자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어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왔다 그래서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인데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지금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제 일부 아주 조금 적자로 이 전환이 됐는데 잠재자산이 24,500원 짜리입니다 24,500원 자 24,500원 짜리가 이번에 5,000원 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24,500원 이니까 그냥 25,000원 잡고 5,000원 까지 빠졌으니까 5,500원 25,500원 다섯 토막이 난 겁니다 다섯 토막이 나니까 지금 이 종합 주가가 1400 포인트 까지 빠지니까 그냥 100% 급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 절대 이 고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 예를 들어 가지고 받으시는 분은요 조정이 오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왜 지금 당장 대공항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항이 전초점이 이제 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또 때가 되면 대공항이 이미 시작이 됐다 라고 두 번째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초점 5,000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1400 포인트였을 때 5,000원이었기 때문에 대공항이 오고 국가부도회 사태가 오면 당연하게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일부 손실 폭이 커질 영업이익이 손실 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국가부도회 사태가 터지는데 당연하게 영업이익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그동안에 이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내 현금을 들어가서 봤더니 사내 현금을 이미 어려운 시기를 겪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24,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5,000원 잡고 5,000원이면 55,25 지금 다소 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100% 이상 급등이 왔는데 대공항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로 봅니다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봅니다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 2만 5,000원 잡으면 1,200% 정도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진다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2,000%가 넘는 수익이 터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좋겠지만 얼마나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 이잖아요 국가부도의 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202탄 째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대공항의 시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놓잖아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항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올 때가 다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 구조를 몽땅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 째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거의 다 100%예요 지금 100% 이상 극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잠재자산이 좋은데 종합주가가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이제 아직 경제 대공항이 오고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으셔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대박을 터뜨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치니까 한 달 반 만에 지금 120%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이 제가 예측한 것대로 2000원을 깨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2000원에서 만원까지 올라오는데 5000원에서 만원 100% 치는데 지금 한 달 반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이 제가 2000원 이하로 빠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달 석 달 사이에 만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 석 달 사이에 400% 500% 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주가가 2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가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000원 이하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그냥 2000%가 넘는 거예요 2000원에서 24000원 25000원만 찾아 먹으면 2500% 아닙니까 그래서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미리 저랑 미리 인연을 맺으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간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제가 한 10일 전만 해도 지금은 유사투자자문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0만원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후원금 받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500만원 짜리였습니다 자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간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5월 18일 자 이제 날을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서 여태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만 돈 받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불과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은요 한 종목에 제가 추천 금액을 1500만원을 잡을 종목입니다 왜? 수익률이 1200% 이상 되니까 그래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2000%가 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최하 1500만원이 추천 금액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후원금 제도로 제가 지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이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는 지금 수익 사업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경기 좋을 때야 뭐 돈 받고 추천하면 되지만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대공황이 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때에 이 때가 됐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갖고 돈 벌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금 제도로 이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수익 사업 안 한다 그리고서 제가 지금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날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축과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2월 26일날 글 쓰는 겁니다 이게 경제신호탄의 첫 번째 신호탄을 제가 최고 고점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시험 분석을 해 드린 거예요 이제 대공황이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지금 기술 접받는 공안이 많이 왔죠 이제 아직은 대공황이 오지 않고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당분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한 번 두 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더 큰 위험이 온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201탄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저희 카페 바닥분석주인데요 자 이 종목이 바닥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 11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 바닷가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5,500원입니다 15,500원 자 15,5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약 9,500원이거든요 자 바닥에서 지금 약 110% 가까이 급등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요 이제 추가 반등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승부수를 내셔야 돼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120%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120%가 지금 급등하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 대비 자 15,500원 계산상으로 그냥 15,000원으로 잡고요 15,000원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여기가 지금 4,500원대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동학기맹운동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10% 먹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120%예요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자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한번 신호탄이 터졌죠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2의 IMF 국가무도의 날 경제대공황이 오는 날이 이제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아 되는가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차트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조정이 오면은요 지금 무조건 매수 진입 들어가실 수 있고요 대공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터지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4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지는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 2000원 이하로 봅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요 2724 700% 700% 700% 7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자 쉽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1400포인트 할 때 1400포인트였을 때 45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4500원에서 절반 이하 안 떨어지겠습니까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 저는 뭐 한 1000원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 2724 2826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때 가면 무조건 이렇게 급등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회사의 잠재자산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 오십시오 자 이제 저를 찾아 오시는 길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는 길 여기 후원계좌 국민기업관성 후원계좌로 여러분들이 찾아 오시면 됩니다 여기 주소 링크를 누르면은요 국민기업관성 해가지고 멤버시 후원금 안내제도가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 종목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천만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 추천하면서 그 유사투자자문업을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멤버시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한테 변경을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제 경제대공항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보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멤버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개인 수익사업 추천하면서 수익금 받고 있는 추천 회비를 받고 있는 그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관성의 후원금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기업입니다 자 지금 매달 저희 카페는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이 카페를 통해서 연 6%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배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공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이제 국가부도의 사태에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왜 정확하게 예측 드리는가 자 2020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에 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요 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야 제가 요 날을 시황을 보고 이제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제 밤에 이상했다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포스트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이번에 강하게 터진 겁니다 자 주가가 지금 많이 반동권이 돼서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경제 대공황 이번에가 이제 터지면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저랑 2년을 맺고 이제 시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제 대금락장이 한번 오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짜리가 지천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뭐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잠재 자산이 6,000원인데요 6,000원인데 이번 종합 주가가 엄청나게 급나가니까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자 2,00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 4,000원까지 약 100%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추가 반등을 더 이상은 쉽게 돌파를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약세장을 이제 앞으로는 겪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이 종목은 지금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이 종목이 잠재 자산이 6,000원인데 지금 이번에 고점이 종합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100% 치고 지금 현재의 3,600원인데 6,000원짜리가 3,600원 해봐야 뭐 지금 들어가봐야 뭐 100% 밖에 더 먹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모든 종목이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됐었다라고 해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순실이 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종목이 이렇게 경기 하강 국면을 겪을 때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는 종목이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경기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죠 앞으로도 점점점 더 안 좋을 겁니다 이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 판등 구간이 온다고 해도 쉽게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될 것이다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대공황이 오면 오게 될 텐데요 이번에 저점이 2,000원 아닙니까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지냐 지금 현재가가 3,6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500원대로 잡으시라 500원 자 500원대에 잡아서 내 잠재자산이 또한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잠재자산이 6,000원에서 5,000원대로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500원에 주워 먹으면 목표가를 내 잠재자산 5,000원 6,000원까지만 잡는다고 쳐도 1,000%에서 1,2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돼요 지금 현재가가 3,600원입니다 3,600원인데 제가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빠졌을 때 한달 반세에 지금 100%를 쳤다구요 자 대공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원 밑으로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500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당연하게 이렇게 한달 반 동안 급등이 오겠죠 그때도 똑같이 자 그랬을 때 500원에 매수해 가지고 4,000원까지만 오른다고 해도 5,8,2,4,0 800%를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몇 달 사이에 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유념있게 지켜보시구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구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 후원자 링크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에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안내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 제가 이 종목 평상시 추정금액이면 천만원짜리 인데요 지금은 이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10분지 1투막 내가지고 100만원에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하겠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최근에 하는 일입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오늘도 18일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날 고액배당을 하는데요 자 배당금 고액배당 같은거 이렇게 주목있게 지켜보실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날 배당공시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겪게 될 것이다 실업자가 길바닥에 다 이제 나앉게 될텐데 준비된 자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셔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실 분은 모자리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최하 제가 추천드리는 정보가 다 1000%다 자 여기 보시면 2월 26일날 종합주가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여기 글 썼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자 종합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느 구간에 어느 구간에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텐데요 자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한 종목으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드디어 200탄을 지금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0탄 몸집 음 지금 200탄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급등하고 있냐 지금 85%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85% 지금 85%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요 잠재 자산이 얼마 인 종목인가 이 종목이 자 잠재 자산이 12,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 12,000원 12,000원인데 이번에 4,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3,40이 4토막이 난거죠 자 4토막이 나면서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인데요 지금 6,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약 80%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이 8,000원대를 쉽게 돌파를 못해요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로 두고 가냐면 15,000원까지 그냥 홀딩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 6,000원 지금 6,000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15,000원이라 그래 봐야 뭐 한 100안 50% 정도 밖에 못먹습니다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매수 들어가서 뭐 100% 이렇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4,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의 바닥을 얼마로 보느냐 저는 1,000원을 봅니다 1,000원 1,000원까지 1,000원 밑으로 빠지면 이건 뭐 쇠뽕이 터져가지고 뭐 한 3,000% 4,000%까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 1,400포인트를 깼을 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였을 때 이 종목이 4,000원이었거든요 자 4,000원이었는데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4,000원을 깨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1,000원 봅니다 1,000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2,000원이기 때문에 내 잠재자산 12,000원만 찾아 먹어도 1000%가 넘는 수익이 터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15,000원을 잡을 겁니다 15,000원 그러면 그러면 1500%의 수익이 가능한거죠 자 15,000원을 돌파하려면 이건 창사일에 최고 신고가 갱신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3만원까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 4,000원을 깨고 대공황이 오면 4,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을 1,000원을 목표가를 잡고 여러분들이 주어 담으시면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다며 지금 80% 가까이 급등하는거 보세요 자 이 종목 이제 거의 아 목표가에 현재는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창사 신고가로 넘어가는 구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구요 다시 이제 대 공황이 오기 시작하면서 특정 구간의 저항을 강하게 받고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대공황으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까 그 이전에 다른 이유로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4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천원대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원까지 빠지면 목표가를 15,000원을 잡고 1차 목표가입니다. 15,000원을 잡고 약 150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대박 주식 시리즈 200탄 인데요.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 최하 한 종목당 제가 이전에 천만원의 추천 금액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국민기업 관성,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이 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100만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첫 페이지가 국민기업 관성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고액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그런 꿈꾸는 비정규직이었고 전부 다 정규직인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식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18일날 매달 6%씩 배당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배당을 했습니다. 고액배당을 원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셔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면 대량으로 실업자가 길바닥에 나오게 될 텐데 맹혜태직 하시는 분들 쓸데없이 치킨집 같은 거 이런 거 차리시면서 전재산 다 말아먹지 마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배당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억만 갖고 있어도요. 몇 억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된다. 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였을 때 4000원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게 되면 4000원 깨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최하 15000원까지 1500%의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종목이고요. 저도 그때가 되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대량 매집을 준비할 것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이 차트의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주가가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원입니다. 만원 자 만원인데요.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왜 주는가 단기순이익이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단기순이익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가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인 종목들도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더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인가 아무도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요. 자 이랬을 경우에 투자 종목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자 이 종목 또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적자 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매수하는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인생 대박을 내게 할 것인가 전문가의 영역이죠.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이번에 전저점이 28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재산이 만원짜리가 지금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내토막이 난 겁니다. 내토막 어차피 대공황이 오면 견뎌낼 이 회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적자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 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대공황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지 다 적자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감수하시고서 주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왔을 경우에 전저점 2800원을요. 깨고 내려가게 되면 저는 천원 미만이라고 봅니다. 천원. 그래서 이 종목이 천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요. 천원 미만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초 대박 상품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인 기업이 있고 적자 지속이 되는 기업이 있고 흑자 지속이다가 분기별로 뭐 경기 흐름이 갑자기 뭐 끊겼거나 안 좋아지면서 어 적자로 임시 어 적자 폭이 커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도 지금 빵빵 나가 떨어지는 판에 중소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을 감수를 하고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감안을 하고 충분하게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잘 이겨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온다 라고 하면요. 점점점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저는 이번에 바닥이 2800원 가량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천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뭐 그냥 쇠뻑이 저는 터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었을 때 천원이면 900%는 뭐 터지게 될 것이다. 자 천원 미만으로 5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자 이번 1400포인트였을 때 28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틀림없이 28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천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게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으로 제가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자 지금은 대공황이 지금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28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가 거의 지금 8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80% 자 80%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자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다시 하방 압력을 아직까지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저희 카페 자 유튜브 보시면은요. 자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환성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환성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 추천드리면은 뭐 900% 짜리기 때문에 최하 1000만원이 추천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이때에 돈 버는 기술로 갖고 있는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 돈 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후원금 100만원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환성은요. 매달 18일날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 6%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기업환성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어제도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액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환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번째 신호탄이 이제 언제 터질 것인가. 바로 첫번째 신호탄 여기죠.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과일들이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포지션 구축이 이뤄지면서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글 썼어요. 미국 다우지스가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2월 26일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폭락이 1400포인트까지 왔죠.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는데요. 자 이때에 첫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 국가부도의 날이 정말로 크게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돈 많으신 분은 190개를 다 사시고요. 돈이 없으신 분은 돈이 없으신 분은 한 종목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추천을 받으셔서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거의 100%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100%까지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벨루에이션 폭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미래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오면 꼭 미래를 준비하시고 1000%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못할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 입니다. 이 종목 바닥 저희 카페에서 바닥 지금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약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바닥이 대충 2,200원 입니다. 2,200원에서 지금 4,500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매수를 하셔도 절대 시기가 늦지는 않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하루 왼종일 삑삑삑삑 되네요. 참 이거 세상에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 이 코로나가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가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곳으로 인해서 세상 또 한번 뒤집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인데요.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흡득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은데요 단기 영업이익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공황이 지금 계속 오게 되면 매출이 어느 종목이든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을 하다가 적자로 전환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가장 유익 있게 지켜볼 종목은 얼마나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사내 현금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잘 겪을 수 있는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어느 종목이든지 적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8,000원입니다. 18,000원 18,000원 대비 2,000원 까지 빠졌으니까 29, 18 뭐 거의 아우토망 난거죠. 아우토망 났으니까 지금 10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거에요. 자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아직까지도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18,000원짜리가 지금 현재가가 지금 4,000원 정도인데요. 자 4,000원이면 내 잠자자산 이거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18,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500%는 거저 주선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저는 온다라고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도요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뭐 만원 단위로 급등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없다. 다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대공황의 전초점 그 신호탄이 또 한번 두 번째 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저는 무조건 천원이라고 봅니다. 천원. 자 천원 미만으로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 쇠복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복이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돈이죠. 돈. 자 이게 비정상적인 구간이면요. 정상적인 구간이면 이 종목이 이렇게 18,000원짜리가 2,000원대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올 때에 완전하게 뭐 그냥 열토막 이상 내서 저가의 매수를 땡겨가지고 대박을 치려고 작전을 피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뭐 하루 이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자 18,000원짜리가 2,000원대로 빠지니까 약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요. 깨면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1,000원 미만으로는 쇠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500원짜리가 500원짜리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뭐 천원 미만으로 빠지면은 뭐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뀝니다. 1,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18,000원까지만 찾아 먹어도 1,800%가 되는데요. 뭐 천원 미만으로 빠지는 거는 뭐 그냥 4,000%, 3,000%대로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또 한 번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대공황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지금은요.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요. 손절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종목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전초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종목을 지금 4,000원가량 되니까 딱 한 주라도 먼저 사십시오. 사셔서 사셔가지고 돈 없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딱 한 주라도 사셔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 전에 열심히 그냥 매달 노가다를 하든 하루 일당 품파리를 하든 이런 종목을 매일 그냥 주워 담으세요. 떨어지든지 말든지 신경쓰지 마시고 열심히 주워 담으시라. 그랬다가 어느 날 대공황이 와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튜브 보시면은 이 밑에 동영상 보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후원주소 국민기업 관성카페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이전에 수익사업할 때 2000만원이 이 정도면은 뭐 2000만원 추정가인데 지금은 멤버십 후원 제도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 국민기업 환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자가 들어갔잖아요. 국민자. 자 매달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5월 18일 이렇게 배당 공시 이렇게 보시고요.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은 제 2IMF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바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날이에요. 요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왔죠. 자 이런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 이런 종목 100% 먹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10%도 안되는 수익률에 연련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급락장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인생 승부수로 띄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주식 시리즈 19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주식 시리즈 196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잠재재산이 12,000원짜리거든요. 12,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6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재산 12,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아우토막이 난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1,600원 대비 1,600원 대비 지금 2,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지금 급등했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수익이 크게 터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구간, 특정구간까지 기술적 반동구간이 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 경제대공황 그리고 IMF 국가부다의 날이 터지는 시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번에 한번 신호가 온 거죠. 자 신호가 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동구간이 오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구간까지 주가가 기술적 반동구간이 더 올 텐데요. 더 오면서 이제 경제대공황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되면 전자점 1700원, 80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저는 무조건 800원대로 봅니다. 800원. 뭐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자점이 약 1600원이니까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1000원 미만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은 800원에서 6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경제대공이 온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시향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1200%가 될 것이고요. 1000원 미만으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은 1500%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실 때 이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 같으면 이 종목 최하 추천금액이 1500만원인데요. 지금은 제가 유료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요. 100만원이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대공항에 오면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라. 매수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제가 유료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국민기업관성 이 후원 이 주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관성 멤버시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월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배당이 끝났는데요. 배당공시 여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날 배당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박주식 시리즈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꿈의 기업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시는 분들 대박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대박주식 시리즈만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유료사업을 제가 안한다고 그랬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IMF 금융위기가 오게 될 텐데 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제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잠시 유사투자자문업을 멈추고 지금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라 자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이 날이에요. 이제 경제대공황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 급락장을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와서요.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과의 한 요정도산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제2의 IMF 국가부도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인데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 지금 5년째 급락하는 이유가 있다. 급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가지입니다. 자 작전세력들이 이 종목은 강하게 끼어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동학개명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은요. 정신 차리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충분하게 돈 벌기에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5탄이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년 연속 영업이기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얼마인가? 자그마치 5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잠재자산이 50만원짜리다. 자 50만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만원까지 빠졌습니다. 50만원이 넘는 종목이 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열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안오고 국가무도회 사태가 안온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인생 망그러진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누차 자 동영상을 지금 194탄째 195탄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하면서 매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돈이 안됩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자 이 종목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약 7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지금 약간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7만원 잡고 대공황이 안온다 그러면은요. 그냥 45만원 아 저 50만원까지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종목 800% 이상은 먹고 있는 겁니다. 먹을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반등 구간의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지금 반등권이 오고 있잖아요.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자점 5만원으로 깨면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2만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50만원짜리가 2만원이다. 이건 하우 이건 진짜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거저 주워 먹는 구간이 왔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원까지 뺀 겁니다. 왜? 작전해 먹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작전해 먹기 위해서 대공황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머지 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다음 달에 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종합주가가 이번에 초급락이 올 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얼만큼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신호탄이 터졌다고 이야기했는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여드릴 거고요.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왔어도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온다면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법 몇 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게 언제 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종목은요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대공황이 와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런 주식이 10분지 1투막이 난다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기회 쉽게 잡지 못한다. 자 그랬을 때 대공황이 온다라면 전자점 5만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2만원까지 빠집니다. 2만원이면은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2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 최하 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천만원은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제 동영상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저는 무조건 한 종 뭐 추천 금액을 2종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100만원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왜 이런 심적 변화가 생겼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그걸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 종목이 전자점 5만원을 깨고 이 종목이 2만원까지 빠진다 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 50만원을 잡고요. 2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2500%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2500% 저는 이 종목을 주가가 이번에 대공황이 와서 2만원까지 빠진다면 그 이하로 빠지면은 뭐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저 대박이죠. 그렇게 해서 2만원까지 빠진다면 빠진다면 저는 목표가를 50만원 넘게 잡을 겁니다. 2만원짜리를 50만원 넘게 잡을 겁니다.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저는 이 종목 목표가 50만원 넘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최하 2500%가 터진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원으로 바뀐 겁니다. 예전 같으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 추천 카페 이 카페에서 제가 추천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5천만원짜리입니다. 그만큼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자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국민기업 관성 오늘 이제 5월달 배당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안해도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곧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왜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은 어떻게 불릴 것인가. 이 국민기업 관성 매달 매달입니다. 매달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배당을 주목하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온다. 2월 26일 날 제가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제가 글 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국가 무도의 사태를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때가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시실이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거 말고도 돈을 버는데 주시 추천하면서 돈 벌이를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2020년 8월 27일 오늘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잤어요. 깜빡하고 잤습니다. 전화 안왔으면 전화 안왔으면 더 잘 뻔했네 자 다들 접속하고 계시죠 제 분석대로 장 마감때 강하게 주가가 빠져서 결국은 아까 제 뭐 얘기해보나 마나 다 뻔한 얘기죠. 아까 제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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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자 결국은 제 얘기대로 2340까지는 못 내려갔고요. 2344까지 주가가 밀려서 끝났습니다. 뭐 때려죽어도 못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제 분석대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지금 장이 일찍 끝났는데 깜빡 잠들었어요. 깜빡 잠들어서 자 이제 여러분들 걱정되죠 이제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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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 미국 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전에 어제도 미국 장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주가가 밀려서 끝났잖아요. 자 뭐야 많이 올라서 끝났는데도 우리나라 장 미국 효과를 하나도 못 보고 주가가 밀려가지고 끝났습니다. 아 지금 내가 무슨 말하고 있냐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미국 장이 미국 장이 잘 끝났는데 좋게 끝났는데도 우리나라 장 오늘 아침에 가하게 상승장을 못 주고 주가가 많이 반등권도 없이 그냥 시작이 돼서 시초가가 시작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초가를 잘 봐라 밀려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하락장으로 지금 끝났습니다. 자 뭐 장 마감 뭐 보나마나 뭐 볼 거 없고요 아까 이제 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야간장이 아주 강한 흐름이 오지 않는 한 내일장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장이 시작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저는 이미 하락 추세가 주접적으로 올 수 있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